안녕하세요 달팽이 집사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왕달팽이 여러 마리를 키우는 집사인데요. 정보 유튜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정보 유튜버가 되어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텔레비전에 달팽이가 사람을 죽이는 위험한 동물이라는 그런 방송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많은 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드렸거나 아니면 물론 정보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어요. 너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이에 급하게 준비해서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료 출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KBS E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2020년 8월 4일에 이 내용이 방송됐다고 했네요. 제가 이 방송을 바로 봤으면 좋겠는데 평상시에 텔레비전을 잘 안 보다 보니까 이런 방송이 나온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구독자님이 이런 내용에 관해서 저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정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별거 아니겠지 싶었는데 이게 내용이 무려 지상파 KBS ETV 아닙니까? 게다가 인기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이걸 보셨을까 생각하니까 그럼 좀 내용을 정확하게 바로잡는 영상을 급히 만들어야겠다. 물론 저는 그렇게 인기 있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 방송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봐주실까 걱정은 되지만 일단은 이 내용을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알리려는 노력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했고요. KBS E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나온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의 인사이트라는 페이지에서 또 2020년 8월 6일 날 포스트 기사를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스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영상은 제가 직접 찍거나 촬영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캡처한 내용들을 방송이랑 인사이트에서 캡처한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된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자료 출처를 밝혔는데도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면 그거에 또 맞게 알맞은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사용된 모든 사진은 저에게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고 KBS ETV와 인사이트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옥탑방의 문제아들 요거 이제 문제를 내고 퀴즈 맞춰야 맞추고 뭐 이렇게 맞춰야지만 이 옥탑방에서 집에 갈 수 있고 퇴근할 수 있고 뭐 요런 종류 이렇게 재밌게 진행되는 TV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날 8월 4일 날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님과 출연진들이 함께 방송을 했죠. 방송 주제는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킬러 동물 순위 요거 맞춰보는 문제 내고 맞추고 요런 코너였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님 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제가 좀 몇 년 전부터 이런 범죄심리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수정 교수님을 알게 됐는데 참 진짜 훌륭하신 분이죠. 어쨌든 아우 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과 제가 좋아하는 출연자들이 나온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나왔다니 어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이제 그 페이스북 인사이트에 나와있는 그 포스트 그대로 제가 캡처해 갖고 온 겁니다. 요런 내용으로 나와있네요. 물론 이 포스트는 방송 내용을 텔레비전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된 것이고요. 요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기사 내용이 귀여운 생김새로 많은 이들을 미소짓게 만드는 달팽이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사실 인간에 매우 치명적이다. 네? 달팽이가 인간에 치명적이라고요? 어우 머리 아파. 자 계속 읽어볼게요. 지난 4일 방송된 KBS E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킬러 동물로 개, 뱀, 모기 등이 소개됐다. 그런 가운데 자꾸 기어오는 달팽이가 연간 2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다고 밝혀져 관심을 끌었다. 앙증맞은 크기의 달팽이가 매년 전 세계 2만 명의 사람을 죽이게 된 이유는 바로 주혈흡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네, 주혈흡충이란 저도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주혈흡충 쳐보면 정보가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생충 이름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사실 TV 프로그램이나 여기 인사이트에 포스트된 내용이나 잘못된 정보 자체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보고 읽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너무나 다분했기 때문에 그게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이 포스트에 왜 이렇게 오탈자가 많습니까? 진짜 고쳐주고 싶네. 발생시킨다고지. 발생시키다고. 이거 말고도 오탈자 많은데요. 이 오탈자는 저에게 문제가 있어서 생긴 건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서는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혈흡충을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달팽이는 일부 민물 달팽이에 국한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달팽이는 정말 종류가 많거든요. 달팽이라고 부를 수 있고 달팽이 비슷한 종류의 동물들이 그 종류가 아주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민물 달팽이도 좀 종류가 많죠. 그리고 민물 달팽이랑 육지 달팽이는 완전히 또 다르기도 하고요. 민물 달팽이는 물 밖으로 나오면 살지 못하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달팽이인데 엉뚱한 사진을 놓고서는 그 밑에 자막에 5위는 2만 명을 죽인 달팽이 이렇게 자막을 넣어버리면 마치 우리가 키우고 있는 달팽이가 주혈흡충을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런 오해를 심어주기 너무 딱 좋습니다. 아, 심각하다. 계속해서 인사이트 포스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주혈흡충이 기생하는 민물 달팽이는 독버섯이나 마찬가지다. 달팽이의 몸에서 나와 물에서 부유한 주혈흡충은 피부를 통해 사람의 몸 안으로 침투한다. 뭐 여기까지는 다 사실입니다. 근데 민물 달팽이, 특정 민물 달팽이라고요. 마치 그냥 달팽이라고 불러버리면 모든 달팽이 같잖아요. 계속 기사 내용을 읽겠습니다. 혈관을 지나 간에 도달한 주혈흡충은 잠복기를 거쳐 최대 1인치에 달하는 성충으로 변태한다. 인간의 체내로 들어온 주혈흡충은 교미에 성공할 경우 많게는 3,500개까지 알을 낳는다. 이때부터 고통은 시작된다. 라고 써있네요. 1인치라고 하면은 한 2cm에서 3cm 사이거든요. 대충 2.5cm라고 보시면 돼요. 주혈흡충이 알에서부터 성충이 되면 다 크면 한 그 정도 크기가 된다. 2.5cm 정도 크기가 된다. 주혈흡충이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민물 달팽이니까 물에서 살고 있겠죠. 그 물에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혈흡충에 감염된 민물 달팽이가 살고 있는 물에 들어오면은 그 달팽이가 아니 주혈흡충이 달팽이 몸에서 민물 달팽이 몸에서 싹 빠져나와서 사람의 피부로 침투를 하고요. 이름의 혈자가 들어있는 것만큼 사람의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거죠. 새끼 때는 굉장히 몸이 작으니까 아주아주 작은 몸으로 인간의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간이나 이런 신체 장기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간에 가서는 교미를 하고 거기서 알도 낳고 한 번에 알을 굉장히 많이 낳죠. 3천 개 넘는 알을 낳아서 사람의 간에다가 알을 낳게 되고 이 주혈흡충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주 지독한 기생충이에요. 계속 볼게요. 자 지금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이는 킬러동물 5위 달팽이라고 공개가 되니까 지금 출연진들이 어안이 지금 벙벙해져 있죠. 그래서 아니 귀여운 달팽이가 왜 이러면서 도대체 달팽이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 이런 얼굴로 방송을 하고 있네요. 그쵸? 저도 처음에 달팽이가 사람을 많이 죽인대요. 이 말을 듣고서 네? 이랬거든요. 계속해서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혈흡충은 이거 왜 이렇게 오탈자 많아요. 정말 고쳐주고 싶은 기사네요. 주혈흡충은 침투 후 한 달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인간에게 심한 두통과 고열, 설사를 일으킨다고 하네요. 피가 섞인 소변이 나오기까지 하는데 주혈흡충의 알은 방광, 비장, 뇌까지 자리해 인간의 방어 계통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주혈흡충이 방광에까지 침투하게 되면 혈뇨, 피가 섞인 소변이 나오게 되고요. 비장이나 뇌까지 자리하게 되면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무서운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그 밑에 나오는데요. 이 외에도 민달팽이는 또 갑자기 민달팽이래요. 쥐의 배설물에서 기인하는 광동주혈선충까지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식중독 위험 역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광동주혈선충은 주혈흡충하고는 또 다른 기생충입니다. 광동주혈선충은 쥐를 또 주요 숙주로 삼고 있고요. 쥐가 종숙주가 되고 또 달팽이를 그 중간 숙주로 민달팽이요. 삼기 때문에 민달팽이 통해서 쥐로, 쥐로 인해서 또 사람에게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좀 그런 위험한 그런 동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때 나오는 민달팽이도 모든 민달팽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혈흡충, 광동주혈선충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뭐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간 단계라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국내에서 아무튼 발견된 적 없고요. 국내에서 이런 피해 사례, 주혈흡충 등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혈흡충 같은 경우에는 열대지방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 보고 사례 없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날씨도 점점 이상기후로 인해서 온난화로 열대기후로 조금 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열대지방 일부 지역에서 주혈흡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광동주혈선충도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숙주가 되는 달팽이 또 주혈 달팽이는 모든 달팽이가 이렇게 중간 숙주가 되는 게 아니고 특정 민물 달팽이의 경우 그리고 광동주혈선충도 특정 민달팽이의 경우에 중간 숙주가 되는 거고요. 이 경우는 달팽이들도 숙주로 삼아지기 때문에 이런 기생충을 갖고 있으면서 전혀 좋을 게 없겠죠. 민달팽이나 민물 달팽이한테도 이런 주혈흡충 같은 기생충들은 기생 역할을 하지 이런 달팽이들을 도와준다거나 그런 공생관계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민물 달팽이, 민달팽이도 이런 기생충들의 피해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방송 내용도 그렇고 포스트 내용도 그렇고 작고 귀여운 민달팽이 이제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눈으로만 봐야겠네요. 좀 흥분을 가라앉혀야지. 저 원래 이런 방송 아닌데 제 방송이 오늘은 근데 약간 심각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말도 더듬어요. 정신 차리고 작고 귀여운 민달팽이 이제는 만지지도 먹지도 말고 눈으로만 봐야겠다. 이렇게 막 서둘러 마무리하는데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마무리하면 어떡해요. 이 내용 어디에도 육지 달팽이하고 관련이 없다. 우리나라에 있는 달팽이랑 관련이 없다. 이런 내용이 단 하나도 없어요. 민물 달팽이도 특정 달팽일 텐데 마치 모든 민물 달팽이가 그런 것처럼 마치 모든 민달팽이랑 모든 세상에 모든 달팽이가 이렇게 기생충을 옮기는 것처럼 방송하고 써놓고 이러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출연진들 표정이 어둡죠. 그리고 자막은 이렇게 나갑니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옮기는 민물 달팽이 드디어 민물자를 넣어주시긴 넣어주셨네요. 그런데 이러나 벌써 보시는 시청자들의 머릿속에는 달팽이는 위험하다는 머릿속에 이미 다 각인이 됐어요. 모기가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동물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요즘에는 그런 종류의 정보가 좀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모기는 말라리아를 옮기고 말라리아 말고도 각종 여러가지 사람한테 치명적인 병균을 옮기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 1위는 모기입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만큼이나 주혈흡층은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주 위험한 그런 동물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라리아 못지않게 위험한 게 주혈흡층이다. 그러나 주혈흡층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고 열대지방 특수한 지방에서 발견이 된다. 그리고 모든 달팽이가 주혈흡층의 중간 개체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중요한 몇몇 가지를 빼놓고 잘못된 자료 화면을 넣으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너무 좋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연진이 달팽이 계속 만지고 다녔는데 귀여워서 이렇게 달팽이 만졌는데 이제 다시는 못 만지겠네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출연진도 그냥 모든 종류의 달팽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달팽이 육지 달팽이라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출연진도 이럴 정도인데 방송 내용이 보시는 시청자는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는 모든 종류의 토종 달팽이 명주 달팽이, 동양 달팽이 이런 달팽이들 있잖아요. 이런 달팽이들은 주혈흡층의 중간 숙주가 아닙니다. 더구나 아프리카 왕 달팽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달팽이가 뭐 아무것도 옮기지 않느냐 야생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벌레 같은 거나 좀 그런 건 옮길 수 있겠어요. 야생에서 이제 좀 감염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야생에서 달팽이 데려와서 키우시는 경우도 있어요. 민달팽이 그렇게 키우시는 경우도 제가 봤고 그냥 숲속에서 비 오는 날 이제 명주 달팽이 같은 애들 돌아다니면 너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이러고 데려와서 키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추 씻다가 어머 상추에서 달팽이가 나왔네 이러면서 또 키우게 되시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때는 야생에서 온 달팽이니까 벌레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얘네들만 좀 따로 키우시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달팽이와 밖에서 데리고 온 달팽이가 좀 섞이지 않는 편이 좋긴 하고 그런 경우에 만약에 밖에서 데리고 온 달팽이 몸에 벌레 응애 같은 그런 벌레가 있으면 집에서 키우는 깨끗한 달팽이한테도 좀 옮겨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달팽이가 야생 달팽이가 달팽이한테 해를 끼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온 것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주혈흡충, 광동주혈선충 같이 그런 끔찍한 기생충을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달팽이가 위험한 동물인 것처럼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저는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게다가 사진은 이런 걸 썼어요. 이거 딱 봐도 아프리카 왕달팽이잖아요. 아프리카 왕달팽이 사진을 놓고서는 아주 작은 글씨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TV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인사이트 포스트에서도 마찬가지고 민물달팽이 사진은 하나도 없고요. 주혈흡충을 옮기는 그런 달팽이에 관한 사진은 단 하나도 없고 전혀 주혈흡충하고 관계가 없는 종류의 육지 달팽이 아프리카 왕달팽이 사진만 지금 여기 이렇게 갖다 놓고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뭐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보시는 시청자, 읽는 구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육지 달팽이가 이런 끔찍한 기생충을 옮긴다고 오해하기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동물 오이는 달팽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달팽이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사람을 죽이는 동물 오이는 주혈흡충과 같은 기생충입니다. 달팽이는 중간 숙지 역할을 하긴 하지만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혈흡충, 그리고 광동주혈산충, 열대지방, 특정지방에 한정되어 나타납니다. 중간 숙지 역할을 하는 달팽이는 민물 달팽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달팽이가 중간 숙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모든 민달팽이가 아니라 특정 민달팽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프리카 왕달팽이나 여러 종류의 토종 달팽이들은 사람에게 병이나 기생충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 내용이 잘못된 건 없어요. 잘못된 정보는 없지만 방송에 사용된 달팽이 사진, 자료, 화면 이런 것들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오해를 사기에 너무나 충분했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 너무 심각하지요?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 죄송해요. 하지만 그만큼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저와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 우리 함께 노력해요. 일단 잘못된 정보 조금이라도 우리 바로 잡아 봅시다.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 우리가 한번 좀 바른 정보로 바꿔 봅시다. 주변에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께 알려주세요.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설명이 조금 어려우시면 이 영상을 보여드리거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밖에도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물론 세상에는 잘못된 정보, 물론 오해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로 잡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달팽이에 관련해서, 달팽이에 관해서 오해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바른 이해로 바꿔보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파이팅! 자,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는 좀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나 만약에 이 영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으로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우리 모두 힘내요! 날씨가 더운데 기분은 항상 상쾌하게 유지해 봅시다. 안녕!